옥수수 버터구이를 할건데요 버터에 소금 조금 설탕 1큰술 다시 한 통 물에 소금 양파 소금 소금 우승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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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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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시작! 고추, 고추, 고추. 바삭바삭. 고추. 맛있게. 고추, 고추. 입장. 치워볼게. 드십시오. 홍게 방금 진짜였어. 놀랐다. 옥수수 오븐 버터구이. 응. 딱딱하지? 그쵸? 응. 말캉하게 먹어. 생각한 그 맛이 아닌데. 다음에 더 맛있게 해볼게. 이게 얼렸다가 한번 녹힌 다음에 구워왔어야 됐다. 응. 어제 퇴근하고 밖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들어왔거든요. 어제 제가 메모리 카드를 안 넣고 가서 못 찍었는데 신과 한 개를 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편도 사실 극장에서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1편도 극장에서 딱 봐도 내 스타일 아니어서 극장에서 안 보고 상영이 갔을 때. 근데 그냥 집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재밌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괜찮다고 느꼈는데. 어제 2편 극장에서 보는데. 잤어요. 진짜. 근데 나한테. 뒤에서 왔던 남자가. 야. 이걸 보고 재미없다고 하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런가. 바로 앞에. 나 재미없는데. 나 재미없는데. 나 재미없는데. 이들은 엄마. 이 사회에 피곤색으로 Boiosa 비교육비스포 하다잉이야. favour 받은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휴식을 좀 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우나가 무료라서 사우나도 저녁에 전 하려고요. 또 이렇게 나오니까 여행 온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때 우리 신혼여행 때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여기가 저희가 여기 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다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희 남편이 직장에 관련된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거 축하 기념 그리고 저희가 신혼여행 때 하루 저희 신혼여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가 연착이 됐었어요. 그때 신혼여행 출발하는 날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연착이 아니지 아예 캔셀돼 버려가지고 결항 결항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1박을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추억을 좀 또 느끼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한 번 또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게 됐네요. 이번 여행은 선정이가 쏜답니다. 이번 여행도 이번 여행도 남편 축하 겸 해서 이렇게 쏘는 거고 좋아? 내가 웬만하면 밥 먹을 때 기다리는 거지. 여긴 먹어? 기다려. 황해 해물 칼국수 집입니다. 빨리 줘. 목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물 칼국수의 위엄. 막걸리는 하나 더 시켰음. 그게 취해. 녹아다는 사람들이 점심때는 술 먹고 하잖아요. 15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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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먹는 손 족 약 사랑한다. 좋은 추억 낭비하다. 오늘은 결혼한 지 칠칠칠이죠? 진짜? 어디. 오늘 여러 의미가 있네. 여러분 칠칠칠일 대박이네 스테이크라도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테이크라도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개의 박살 박살 냄새 진짜 아 빨리 아 빨리 됐다 와우 어 무인도가 보인다 와우 와우 바다 뷰 와이 음 예전에 묵었던 것보다 더 높은 뷰라서 바다가 다 보이네요 좋다 와인 가져왔어요 저희 욕실 깔끔 깔끔 샤워보스 욕조 있는 방으로 바꿀려고 했는데 만실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마콜리를 좀 마셔가지고 얼굴이 빨갛 빨갛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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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계속 운동가다 그래서 운동하러 헬스장에 갈거에요 같이 운동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여행오면 호텔에 놀러오면 같이 운동하는걸 좋아해요 좋아해요 사랑 없으세요 그니까 없을걸 여기 운동화도 주고 있어요 괜히 챙겨왔네 링 특이하네 링이 있네 맞지 링이 있네 링이 있어서 특이하다 저는 좀 뛰겠습니다 아 막고 싶으면 알아서 해 알았니? 아 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으 어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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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h!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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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싱으로 죽이고 오겠습니다. 널 죽이겠다. I kill you. I kill you.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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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 아 기회 되게 생각해. 밖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디제인 풀파티 하고 있어요. 재밌게 생겼다. 근데 저는 내일 아침은 수영을 하고 싶어서 저녁은 패스. 원래 조개구이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칼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늦게 먹기도 했어. 계속 배가 안고파서 그냥 방에서 와인이랑 룸서비스 시켜서 먹을 겁니다. 와인. 이게 네스트 호텔 근처에 배달 맛집이래요. 블로그에서 이 치킨 때문에 이 호텔에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시켰습니다. 원래 룸서비스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궁금해서. 그리고 먹다가 양이 안 차면 룸서비스 시키려고요. 스파게티 것도 좀 먹고 싶다. 와우. 마늘 통닭. 마늘 통닭. 그리고 타이밍. 매운 자. 너무 맛있다. 룸시아 룸에 그러는것 같아요.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굿모닝. 6시 22분인데요. 일찍 깼죠? 사실은 5시 50분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운동한다고 깨워서. 근데 저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잠이 안 와서 가서 한 30분만 뛰고. 그리고 조식 먹으러 가려고요. 그럼 저는 카메라 두고 운동 갔다 올게요. 안녕. 운동 다녀와서 씻었어요. 조식 먹기 전에 복충 정리를 하고. 오늘 9시부터 3시까지 수영장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테딩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내일 출근해야 돼. 메디힐 마스크팩을 해주겠습니다. 어디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레스트 호텔 되게 괜찮아요. 다 룸서비스도 어제 되게 맛있었고. 근데 진짜 단점이. 초석객도 수영장을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지금 성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안타깝네요. 5kg 좀 안되게 띄고요. 배가 안고프네요. 어제 방에 좀 늦게 먹으러 그런지. 도착했고. 뭐죠? 오늘 아침에서. 고통을 해보려고요. 고통도 드셔야 돼요. 함께 데이블 Nickelabao. 짜안. 아침. 오늘 점심 안 먹을 수 있게 먹어라. 그렇지. 그렇지. 원устватopping 아 근데 여기 너무 비싸요 썸배드 위반까지 2만원씩 달래요 그리고 여기 입장료 따로 있고 자기야 일단은 이거 걸어놓자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태딩 할 때 특히나 더 저는 가슴 너무 귀찮아요. 남자들은 다 윗돌이 까고 척꼭지 다 내보이는데 왜 여자들을 가려야 하며 이렇게 꽁꽁 싸매야 하는 건지 탁 오픈해버려. 여러분 저희는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서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30분 남았는데 보이시나요? 저 여기 주근깨가 엄청 생겼어요. 깜짝이야. 여기 비해서 나 완전 하이. 그치. 맨날 같이 다녀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